흉내쟁이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비가 석 달 열흘이나 그치지 않고 주룩주룩 쏟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농사를 망치고 부부는 당장 굶어죽게 생겼어요. 마을에 떠납시다. 어디 가서 살아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요. 부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작고 아늑한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비어있는 집 한 채를 보게 되었지요. 부부는 그 빈집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보,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아내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아내를 따라 하는 겁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뒤돌아 나왔지요. 여기 누가 있나봐요. 무서워요. 어머, 여기 누가 있나봐요. 무서워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잔뜩 목소리만 크게 자꾸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똑같이 말을 따라 했어요. 아내는 겁에 질려 작은 소리로 속온댔습니다. 여기 도깨비가 있나봐요. 여기 도깨비가 있나봐요. 여보, 우리 어서 이 집에서 나가요. 여보, 우리 어서 이 집에서 나가요. 쉰 목소리는 꼬박꼬박 따라 말했습니다. 농부는 덜덜 떠는 아내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어요. 부부는 집 안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깨비는 그때부터 흉내 낼 일이 없어진 겁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도깨비는 심심해서 몸이 비비 꼬일 지경이었어요. 참다 못한 도깨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농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깨비의 말을 흉내 냈습니다. 아저씨, 밖에 비 오나요? 밖에 비 오나요? 자꾸 흉내를 내자 도깨비도 지쳐버렸지요. 숨어있던 실험에서 펄쩍 뛰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어, 다시는 흉내 내지 않을게. 뭐냐, 잘못을 알았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너는 모습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농부는 도깨비를 치켜세웠어요. 그건 그렇지. 도깨비가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렇지. 그러자 도깨비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왜 없겠어? 붉은 빛을 띈 거라면 다 무서운걸. 다음날 농부는 붉은 파트로 부글부글 팥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도깨비가 나타나자마자 팥죽을 코앞에 가져다 댔지요. 자,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끓였단다. 붉은 팥죽을 본 도깨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그러곤 두 번 다시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부부는 도깨비가 달아난 집에서 알콩달콩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 셋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늙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새 고개를 넘어 친구 아버지의 생일잔치에 가게 되었는데 모처럼의 나들이에 술을 많이 마셔 흠씬 취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나 아닐세 어머니께서 나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실 거라네. 선비는 친구가 말리는 걸 마다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친구는 어머니들이라며 봇짐 속에 고기를 잔뜩 싸주었어요. 때는 가을이라 달이 휘영청 밝고 풀벌레 울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녁은 잘 드셨을까? 선비는 걱정이 되어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어요. 첫 번째 고개를 넘는 순간 숲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왼 사내가 불쑥 튀어나와 길을 턱 가로막는 거예요. 여보게,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집에 가는 길이네. 어서 비키게. 그 봇짐 속에 든 고기를 주면 비켜주지. 그건 안 되네. 집에 계신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하네. 그렇다면 씨름을 내서 이긴 사람이 갖기로 하지. 선비는 이 낯선 사내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비는 문득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도깨비와 씨름을 할 때는 도깨비말의 반대로 하면 이긴다고 했지. 선비와 도깨비는 곧바로 허리춤을 단단히 그려주고 씨름을 버렸습니다. 판가름이 나지 않자 숨을 헉헉대던 도깨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왼발을 올려라. 선비는 도깨비말과 반대로 오른발을 올렸습니다. 오른발을 올려라. 이번엔 반대로 왼발을 올렸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픽 쓰러졌습니다. 선비는 쓰러진 도깨비를 식런쿨로 꽁꽁 묶어놓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고갯마루에 닿았을 때 키가 장승만큼 큰 외눈박이 도깨비가 길 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어요. 선비는 덜컥 겁이 났지만 달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보참 속에 든 고기를 내놓아라. 짐작한대로 외눈박이 도깨비도 보참 속에 고기를 탐냈습니다. 선비는 주먹으로 도깨비 눈을 탁 쳤어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도깨비가 쓰러졌습니다. 그 틈에 선비는 도깨비를 허리끈으로 꽁꽁 묶어놓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고개를 넘자 멀리 마을의 불빛이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했어요. 험한 비탈길을 내려와 개울을 건너려 할 때였습니다. 오라버니 절 좀 데려가 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보름달처럼 환하고 어여쁜 처녀가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밤중에 처녀 혼자 웬일이오? 예, 친척집에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선비는 처음 보는 사람을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처녀가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밤길에 처녀를 홀로 두고 돌아설 수도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처녀를 집에 데려와 건너방에 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비는 처녀가 자고 있는 건너방 문을 똑똑 도드렸어요.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지요. 망설이던 끝에 방문을 열어본 선비는 화대장 놀라고 말았습니다. 건너방에는 처녀 대신 다 다른 몽당 빗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놀란 선비는 도깨비를 묶어 놓은 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첫째 고개에는 썩은 돌이깨 자루가, 둘째 고개에는 금이 쩍쩍 깡 방아꽁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도깨비를 셋이나 만나다니 선비의 힘과 용기에 놀랐는지 그 뒤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선비는 어머니를 더욱더 효성스럽게 모시며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라진 다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날그날 나무를 내서 판 돈으로 가족과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정도였지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해서 낙위에 싣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웬 난쟁이들 넷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신나게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나무꾼이 아는 노래여서 저도 모르게 그 다음 노랫말을 흥얼거렸어요. 그러자 난쟁이들이 화들짝 반가워하며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꾼님 이 노래를 알고 계셨군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세요. 나무꾼은 기꺼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뭐 전혀 어려운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난쟁이들은 더욱 기뻐하며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고마워요 친절한 나무꾼 아저씨. 노래를 가르쳐줬으니 우리도 선물해 드릴게요. 그래요? 아저씨는 가난하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걸로? 난쟁이들은 자기 다리를 하나씩 똑똑 떼어 나무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다리에는 마법이 한 가지씩 들어 있답니다. 뭐든지 말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리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난쟁이 다리 네 개를 너든 나무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집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었고 안에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지요. 자 이제 걱정 말라고 우리도 떵떵거리는 부자가 될 테니까. 나무꾼은 먼저 난쟁이 다리 하나를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다리야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살겠구나. 맛난 음식을 잔뜩 가져와다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식탁에는 각가지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덕분에 나무꾼 식구들은 구경도 못해본 귀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더 큰 소원을 빌어야겠다. 나무꾼은 난쟁이 다리를 들고 한가지씩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나무꾼의 형이 찾아왔습니다. 형은 돈 많은 부자였지만 한 번도 동생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이놈 내 주제에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된 기냐? 어서 말하지 못해. 나무꾼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자 형은 다 떨어진 노덕이를 걸친 채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한참 뚝딱뚝딱 나무배는 신용을 하니까 과연 난쟁이들이 나타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형은 그 소리를 듣고는 다음 부분을 제 맘대로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걸 들은 난쟁이들이 쪼르르 다가왔어요. 댁은 위신데 여기서 나무를 하시나요? 또 어째서 없는 노래를 막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형은 입을 실룩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는 너희들은 어째서 나에게 다리를 잘라주지 않는 거냐? 아, 저희들 다리 때문에 오셨군요. 그렇다면야 얼른 드려야죠. 난쟁이들은 다리를 하나씩 떼어주었습니다. 형은 신이 나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일단 목욕부터 한 다음 소원을 빌려고 난쟁이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아내가 와서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정말로 소원을 들어주는 걸까? 그럼 어디 한번 우리 아기 얼굴에 수염이 나게 해봐라. 그랬더니 글쎄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갓난아기 얼굴에 거뭇거뭇한 수염이 잔뜩 도단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또다시 다리 하나를 번쩍 들고 말했어요. 다리야 제발 저 수염을 없애다오.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염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이제 난쟁이 다리는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목욕을 마치고 나온 형은 아내 때문에 다리가 두 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참인데 이런 바보 내가 못살아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펄펄 뛰던 형은 어떻게든 아내를 혼줄내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리야 저 마누라 엉덩이에 커다란 소단지를 철썩 붙여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의 엉덩이에 소치나라와 철썩 달라붙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아파 비명을 질렀고 소단지를 떼어내려고 잡아당기니 더욱 아파서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마누라가 정말로 죽게 생겼네 마누라가 없으면 애는 또 누가 키운담 보다 못한 형은 또 한 번 다리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다리야 제발 저 소단지를 떼어내다오. 이렇게 해서 형은 네 가지 소원을 모두 빌었고 난쟁이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구두 만드는 난쟁이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레프러라는 난쟁이가 살았습니다. 숲속에서든 헛간에서든 지붕위에서든 레프러라는 늘 구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꼭 왼쪽 구두만 만들었습니다. 레프러라는 구두 만드는 것 말고도 황금을 잘 찾는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친절한 레프러를 만나면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프러라는 대개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 의자를 뒤집어 놓거나 접시란 접시는 몽땅 깨트려 놓거나 멀쩡한 벽에 구멍을 뚫어 놓곤 했습니다. 또 열쇠나 지팡이를 엉뚱한 데 숨겨 놓기도 하고 칠면조를 말처럼 타고 다니며 온 동네를 들쑤셔 놓기도 한답니다. 한 번은 시골 마을에 젊은이 하나가 언덕을 오르다가 톡톡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레프러나 하나가 콧노리를 흥얼거리며 구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 놈 잘 만났다. 젊은이는 재빨리 자루를 덮어 씌워 레프러나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달려가 헛간 기둥에 꽁꽁 묶고 다그쳤지요. 자 어서 말해. 내가 어딜 가야 금을 왕창 얻을 수 있지? 몰라 몰라. 난 몰라. 구두 만들어야 하니까 얼른 풀어줘. 흥. 레프러니 금 있는 데를 모른다니 말도 안 돼. 너를 평생 묶어 놓을 테다. 아 갑갑해. 구두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그 산사나무 아래를 파면 금이 나올 테니까 얼른 풀어줘. 그래야 젊은이는 난쟁이를 풀어주고는 신이 나서 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우유통을 들고 들어오던 어머니와 부딪히고 말았지요. 우유를 엎지른 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게 졌습니다. 하필 그때 레프러니 눈에 띄자 홧김에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런 못된 난쟁이 녀석 지난번 오리발에 말발굽 달아 놓은 게 바로 너였지? 치약에 똥 묻혀 놓은 것도 너고 침대다리 부러뜨려 놓은 것도 바로 너지? 어머니는 빗자루로 햄신 두들겨 때리고는 발길질을 해서 레프러니를 쫓았습니다. 한편 산사나무 아래로 후닥닥 달려갔던 젊은이는 해 질려까지 땅을 파봤지만 헛수고였어요. 레프러니에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날 밤 젊은이의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다 어느 돌담 뒤에서 톡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며시 넘겨다 보니 레프러니 구두를 만들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산사나무 아래 있던 금은 내가 진작 딴 데로 옮겨 뒀지. 옛날에 사람들이 돌케던 채석장 동굴 속에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모르지. 그걸 가져가려면 반드시 달도 뜨지 않은 한밤중에 혼자서 가야 하거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식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느 때보다 깜깜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딱 좋겠군. 아버지는 다들 꼼짝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고는 혼자서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젊은이도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얼른 가서 찾아내면 그 금은 모두 다 내 것이 되겠지. 어머니는 지름길로 호닥닥 달려가고 젊은이는 어머니 몰래 앞질러 가서 맨 먼저 채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밟고 동굴 속으로 내려가던 젊은이는 발판 하나가 부서지는 바람에 아래로 떼굴떼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어머니도 발을 헛딛고 아래로 떨어졌지요. 두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끙끙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신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누구냐 사람이냐 악마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소리는 아내와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가 살폈어요. 하지만 동굴 속엔 아내와 아들뿐이었고 아무리 눈을 뒤집고 찾아봐도 금은 없었답니다. 또 한 번 랩프런에게 속고만 것이지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젊은이와 어머니는 몇 달 동안이나 절룩거리며 다녀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 집 식구들은 종종 랩프런과 마주치곤 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속을지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 세그머니 피하기만 했답니다. 마음 착한 나무꾼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 시착한 나무꾼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무 한 짐에서 내다 팔면 좁쌀 두어대 살 수 있으니 사는 꼴이 참 궁색했지요. 어느 날은 나무를 내서 장에 갔는데 아무도 나무를 안 사가는 겁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참 큰일이었지요. 그때 웬 노인이 휘적휘적 걸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장기 둘 줄 아나? 예 그저 말 가는 길은 좀 압니다. 아 그럼 그 짐 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나무꾼은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번듯한 귀화집이 나왔어요. 나무꾼은 속으로 부잣집 노인인가 본데 나무값이나 후하게 쳐주려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방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노인은 여기 장기판 들여오너라 하더니 장기를 두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기를 두게 됐지요. 노인 장기 실력을 보니 나무꾼이 한숨 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른하고 두는 장기인데 전부 이길 수가 있나요? 요령껏 한 번 이기면 한 번 져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자꾸 두자고 했습니다. 승부가 안 나니 말이에요. 장기판이 끝나야 집에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나무꾼은 일부러 연거푸 몇 판을 져줬습니다. 기분이 잔뜩 좋아진 노인은 하인들한테 한상 차려오라고 했어요. 나무꾼이 여태 못 먹어본 맛난 음식이 가득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신 홀 어머니 생각에 음식이 목에 넘어가야 말이지요. 어르신 어머니 저녁 해드리러 이제 그만 가야 겠습니다. 그러니 장기에 재미를 붙인 노인이 나무꾼을 붙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께도 이 음식을 좀 보낼 테니 나하고 장기 몇 판 더 두고 가게나? 어머니도 이 맛난 음식을 드신다면 좀 좋아?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장기를 두었습니다. 사랑방에 놓인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으니 그 집 아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보았지요. 웬 젊은 총각 하나가 아버지하고 장기를 두는데 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참 고마운 손님인게지. 아들은 하인들 덜어 손님 대접을 더 극진히 하라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무꾼 집에다 양식이다 세간이다 바리바리 실어 보냈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훌쩍 지났습니다. 나무꾼이 생각해보니 집을 너무 오래 비워서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한테 간곡히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갔지요. 가보니 그새 집안의 양식이며 세간이 가득 쌓였고 어머니는 부자가 됐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욕심하는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나무꾼 내 형편이 갑자기 좋아지니 궁금해서 달려와 물었습니다. 자네 무슨 수로 양식이고 세간이고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부자처럼 사나?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해 주었어요. 노인하고 장기 두고 선물을 받았다고 했지요. 총각은 대번에 노인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문간을 기웃거리니 노인이 불렀습니다. 자네 장기 둘 줄 아나? 그럼요. 아주 잘 듭니다. 잘 됐네. 나랑 장기나 한판 두세. 총각은 얼른 들어가 장기를 뒀어요. 그런데 이 욕심 많은 총각이 자꾸 이기기만 했습니다. 열판 스무판 이고 계속 이겼지요. 도무지 져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장기를 좋아하는 노인이라도 자꾸 지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총각 혼자 신나서 장군을 불러대고 노인은 혀만 끌끌 차니 참 보기에도 딱 했습니다. 노인은 장기에 져도 손님은 손님인지라 대접은 대접대로 하고 이제 그만 가보게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도 한 사나흘 장기를 두며 지냈어요. 그 집 아들이 들어보니 사랑방에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끊기고 웬 낯선 총각 웃음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들여다보니 웬 총각이 저 혼자 좋아서 야단이었지요. 아버지는 낯빛이 불그락 푸르락해서 한숨만 쉬고요. 그걸 본 아들이 청재기를 불러 시켰습니다. 저 사랑방에 있는 젊은이를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총각은 당장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몰 얻으러 갔다가 제몰은커녕 버릇없는 놈이라고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났답니다. 요슬 방망이 옛날에 나무장수가 살았는데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이 다 열댓살이 넘도록 자고 나면 먹고 먹고 나면 빈둥대는 게 일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일렀습니다. 집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먹고 살 길을 찾아보거라. 형제는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는 괴나리 봇짐을 짓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차 없이 걷다보니 갈림길이 나왔지요. 나는 이쪽 길로 갈 테니 너는 저쪽 길로 가거라. 그래요 형님 우리 3년 뒤에 다시 만나요. 형과 아우는 인사를 나누고 따로따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형이 다다른 곳은 밥상 만드는 집이었어요. 형은 거기 놀러 살면서 주인을 도와 종일 나무를 깎고 다듬어 상을 만들었지요. 1억으로 3년이 지나자 이제 못 만드는 상이 없을 만큼 솜씨가 늘었습니다. 책상, 밥상, 찻상, 잔치집에서 쓰는 교자상까지 온갖 상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많이 배웠으니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형이 인사를 하자 주인이 개다리 소반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상이 아니었어요. 귀퉁이를 탁 치며 한상 잘 차려보아라 하면 개다리 소반이 널찍널찍 커지면서 상위에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지는 요셀 밥상이었습니다. 형은 개다리 소반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지요. 뛰듯 날듯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형은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마침 밥대가 되어 형이 산 귀퉁이를 탁 치며 저녁상을 차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소라쌍 보럽지 않게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걸 보고는 너무나 놀랐어요. 형은 껄껄 웃으며 자초재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욕심이 놀부보다 더했어요. 그러니 어찌했겠어요? 형이 잠든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주막집 낡은 상이랑 쓱싹 바꿔치기 해버렸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형은 해뜨기가 무섭게 상을 챙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집에 다다르자마자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자 형은 힘껏 상을 치며 항상 잘 차려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째요? 산의 진미는커녕 시커먼 보리밭 판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 귀가 좀 어두워졌나 봅니다. 형은 배에다 잔뜩 힘을 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환상 잘 차려보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다고 밥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산의 해가 꿀깍 넘어갈 때까지 형은 상을 붙잡고는 을러대고 달래다가 망심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가 간 곳은 방망이 만드는 집이었어요. 아우도 형처럼 주인집에 눌러 살면서 3년을 하루같이 나무를 깎고 다듬어 방망이를 만들었지요. 3년이 지나자 아우는 차닥차닥 빨래 방망이 또닥또닥 다듬이 방망이 도둑 잡는 육모 방망이 온갖 방망이를 솜씨 좋게 만들게 되었어요. 이만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아우가 아직 인사를 하니 주인이 방망이 하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방망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지 뭐예요? 말만 하면 온갖 것이 다 나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동생은 귀한 방망이를 얻어 신이 나서 집으로 갔어요. 가보니 형도 와 있었지요. 3년 만에 형제가 만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반가움은 잠깐이고 요술밥상을 잃어버린 형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우야 아무래도 주막 주인이 상을 바꿔치기 한 것 같다. 아우도 형 말이 맞다 싶어 그래서 그 길로 주막을 찾아갔지요.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동생은 요술방망이 자랑을 했어요. 뱃속이 시커먼 주인은 방망이가 탐이 나서 눈이 뱅글뱅글 돌 지경이었지요. 주인은 동생이 잠들기만 기다렸습니다. 이었고 달도 뜨지 않는 캄캄한 밤이 되자 주인은 살그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후다닥 방망이를 훔치려 했지요. 동생은 때를 놓치지 않고 방망이야 도둑놈을 혼내주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방망이가 몽둥이 찜질을 시작했어요. 주막집 주인은 흠신 두들겨 맞고는 걸음아 나살려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둑을 혼쭐 낸 동생은 요술밥상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뒤엔 어찌 되었을까요? 형제는 요술밥상에 사내진미를 차려 사흘밤낮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고는 잔치 마지막 날에 방망이를 탁 두드렸어요. 그러자 온갖 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형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장수 집뿐 아니라 온 동네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팔 형제 이야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만 팔 형제였습니다. 애들이 버글대니 뭘 좀 가르쳐야 먹고 살 것 같았어요. 뭐가 좋을까 궁리하다가 풍모를 가르쳤습니다. 헌데 팔 형제가 좀 배우더니 모두 잘 두드렸습니다. 어딜 가나 참 신나게 놀았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풍물 쳐주고 쌀이며 볼이며 양식도 얻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까 우리가 이렇게 잘 노니 풍물 두드리면서 풍물 두드리면서 팔도 강산 구경이나 다녀보자 이러는 겁니다. 동생들이야 좋다고 했지요. 풍물만 두드리면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니 신이 났거든요. 양식도 얻으니 굶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큰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팔 형제는 팔도 강산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풍물도 두드리고 구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안 가본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강원도 금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으로 올랐지요. 올랐는데 산봉우리가 1만 2천봉이라더니 정말 높고 험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었어요. 끝내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둘째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금강산은 들어가는 포수는 봤어도 나오는 포수는 못 봤다는데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금강산 호랑이가 워낙 사나워 저 잡으러 간 포수까지 모두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막내가 형님들 어차피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텐데 풍물이나 한판 포지에게 두드리고 죽읍시다. 이러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 말이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팔 형제는 풍물을 두드리면서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배도 안 고프고 무서운 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팔 형제를 한쪽으로 쓸고 가서 캄캄한 데다 처박아 버렸어요. 그러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여기가 어딘지 알 길도 없고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널찍하고 바람도 없이 아늑한 게 풍물 치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풍물만 죽기 살기로 두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도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두드렸는데도 날이 안 새는 거예요. 그냥 캄캄했습니다. 어찌는 일인가 싶어 둘레둘레 살피니 저 멀리 한 심리나 되는 곳에서 빛이 빠니 새어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자. 팔 형제가 빛이 빤한 데로 가는데 금세 도로 캄캄해졌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빛이 빤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금세 캄캄해졌지요. 사실은 여기가 호랑이 뱃속 이었습니다. 금강산 호랑이가 어찌나 큰지 풍물을 치던 팔 형제를 후루룩 마셨는데 그대로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똥구멍을 발름발름하면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지요. 팔 형제야 호랑이 뱃속인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팔 형제는 빛이 빤한 곳을 찾아 호랑이 똥구멍 앞까지 왔습니다. 마지가 요 놈의 구멍이 뭔 구멍이지 한번 보자 하고 살그머니 손을 넣었어요. 나오니까 먼 모지랑 비 같은 게 잡혔습니다. 그걸 살살 당기니까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호랑이 꼬리 였습니다. 아이쿠 우리가 호랑이 뱃속에 들어와 있구나. 그제야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줄을 알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다 붙어라. 마지막에 팔 형제가 차례로 서서 호랑이 꼬리를 쭉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당겼어요. 당기니까 호랑이가 휘딱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속은 겉으로 겉은 속으로 벗어뒤 뒤집히듯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뒤집어지면서 팔 형제는 호랑이 입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저 앞상 꼭대기에 떨어졌어요. 팔 형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랑이는 건너편 산에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어이쿠 금강산 호랑이가 크긴 크구나. 이렇게 해서 팔 형제는 그 유명한 금강산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벗겨 팔아서는 큰 돈도 벌었지요. 호랑이가 워낙 크니까 가죽값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팔 형제는 팔도강산 구경 잘하고 금강산 호랑이도 잡고 원없이 놀았네 하고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몸말리는 난쟁이 마야족의 어느 집안에 씩씩한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자 만드는 일을 하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쌍둥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날이 갈수록 말썽만 피워댔어요. 여자 아이들에게 짓꽂은 장난을 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 꽃을 마구 짓밟고 열매를 따서 집어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저 녀석 몸속에 악마가 들어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주술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술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저 혼자 한참 중얼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께서 제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셨소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모자보다도 커다란 솜브레로를 만들어서 가져오시오. 거기에 마법을 벌어넣은 뒤 아이에게 씌워주면 틀림없이 착한 아이가 될 거요. 솜브레로는 마야 사람들이 즐겨쓰는 챙이 넓은 모자입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챙이 엄청나게 넓은 솜브레로를 만들었어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 정도였지요. 솜브레로를 가져가자 주술사는 재단 앞에서 한참 동안 기도를 올린 뒤 중얼중얼 마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썽쟁이 아이 머리에 씌웠더니 모자가 아이를 꾹꾹 짓눌러 챙이 바닥에 쿵 닿았답니다. 아빠 제발 이걸 좀 벗겨주세요. 모자 속에서 깻깻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잔뜩 쪼그라들어 모자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서 아무리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 쳐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불쌍해서 모자를 벗겨주고 싶어도 꼭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퀘호루 아이는 모자에 덮인 채로 살아야 했어요. 더 이상 키가 자라지도 않아서 언제까지나 짤막한 나무 나무 토막 만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를 왕모자 난쟁이 혹은 그냥 왕모자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왕모자의 못된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해서 잠시도 참지 못하고 모자에 갇힌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계속 장난을 치고 말썽을 부렸지요. 나중에는 말타는 법도 배우고 벽을 기어오르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마법까지 배워서는 종종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도 할 정도였지요. 버릇을 고치려던 아버지는 이내 두 손을 들고 말았고 사람들은 왕모자 난쟁이라면 혀를 내돌렀답니다. 키는 여전히 짤막했지만 어느새 왕모자도 나이가 들어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마침 왕모자에겐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착하고 예쁘장한 아가씨였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왕모자도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아가씨를 찾아갔지만 말썽쟁이 왕모자 난쟁이를 반길 턱이 없었습니다. 흥 너 같은 녀석에게 딸을 맡기느니 차라리 악마에게 보내지. 아가씨의 어머니는 왕모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왕모자에겐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겉쯤은 식은중 먹기였어요. 밤낮 없이 찾아와 결혼해달라는 왕모자 때문에 아가씨와 어머니는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게 아니었답니다. 안되겠다. 아예 그 녀석이 찾지 못할 곳으로 멀리 떠나버려야겠어. 어머니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는 아가씨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나 어느 외딴 마을에서 짐을 풀었지요. 그런데 그만 밥해 먹을 냄비를 빠뜨렸다는 걸 알고 어머니는 빠득빠득 이를 갈았습니다. 겨우겨우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서두르느라 냄비를 빼먹었잖아. 이게 다 그 녀석 때문이야. 두 번 다시 그 두 발 달린 벌레 같은 녀석이 제발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바로 그 왕모자 난쟁이가 냄비를 딸랑딸랑 끌고서 와 있었지요. 두 발 달린 벌레라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친절하게 냄비까지 챙겨왔는데 아가씨와 어머니는 눈앞이 깜깜했답니다. 이 악마 같은 녀석에게선 도저히 달아날 수 없겠군.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결혼한 뒤에도 왕모자 난쟁이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온갖 말썽을 다 피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사람들은 누구나 왕모자 난쟁이라면 지긋지긋해서 손사리를 칠 정도였지요. 하지만 훗날 왕모자도 쌍둥이를 낳았고 그 중 하나가 자기처럼 유난히 말썽을 피우는 걸 보고는 조금씩 그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었답니다. 소잡는 백정 옛날 옛날 어느 고울에 소잡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사람은 아주 똑똑했는데 출신이 천하다고 아예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요. 정말로 날마다 겪는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한 백정은 이렇게 살 일이 아니다 싶어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어느 마을을 지나는데 어귀에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고울 원님이 부흠하기만 하면 죽는데 누구든지 이 일을 해결하면 바로 원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방이었어요. 이참에 내가 꼭 해결해서 발자를 고쳐볼까? 단단히 마음을 먹고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길 한복판에서 웬 늙은이 하고 젊은이가 진탕망탕 험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사람 좋은 백정은 깜짝 놀라서 말렸지요. 진정들 하세요. 짧고도 짧은 세상 뭔 원수가 졌다고 그리 싸우세요. 좋게 살아도 풀립 끝에 똑 떨어지는 이슬같이 짧은 세상인데 좋게 좋게 삽시다. 겨우 싸움을 말려놓고 혼자 다시 걸어가는데 아까 싸우던 영감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젊은 놈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백정은 농담 하나 싶어 싱글싱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원님 원님 집 뒤랑 고목에 사는 전염묵은 닭인데 둔갑해서 나랑 싸운 것이라니까. 네? 죽여버려야지. 아무 까닐도 없이 죽인답니까? 그놈이 원님 딸을 좋아해갖고 날마다 괴롭히는 거 몰라. 요새 그 딸이 저녁에는 죽었다가 새벽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도 못 들어봤소? 그럼 그때 아버지 원님은 뭘 했대요? 그래서 중한 목숨을 잃은 거지. 그 뒤로 원님이 부임할 때마다 죽는 까닭이 바로 그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목 및 구녕을 말뚝으로 막고 거기다 불을 질러야지. 그럼 다시는 못 나오고 죽어버릴 것이니까. 백정은 알았다고 하면서 바삐 동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참에는 아까 싸우던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영감 사람 아닌 거 알지? 뭐라고? 그놈이 동원 대들뽕 밑에 사는 전염목은 지네란 말이야. 똑똑한 백정이 생각하니 둘 사이에 뭐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말도 있잖아요. 닭과 지네는 상극이라고요. 그래서 모른척 세그머니 물었습니다. 그럼 어째야 하는데? 목수불러 집을 뜯고 지네가 나오면 재빨리 집게로 집어 꿀룬 가마솥에 넣어야지. 백정은 알았다고 하고는 동원으로 갔습니다. 백정은 사람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모두 무서워 하니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참석은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 하겠습니다. 잔말이오. 모두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백정은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뒤안 고모나무로 갔어요. 근데 입도 없이 가지만 귀신나게 뻗어난 고목 밑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그곳에 말뚝을 바꾸는 나무에 불을 질렀어요. 마른 고목이 빠직거리며 헐헐 타는데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구멍 속에서 꽃 끼어 비명이 한번 들리더니 잠잠했습니다. 백정은 구멍을 파보라고 했어요. 정말로 시커멓게 그슬린 닭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마당에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가마솥을 준비하고 목술을 시켜 집을 뜯고는 대들보를 들쳤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큰 지네가 뽀그작거리면서 나왔어요. 백정은 재빨리 집게로 지네를 집어서는 바로 가마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찌나 고약한지 사람들이 모두 다 코를 쥐어 막았지요. 그날 밤 원님 딸은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새벽에 다시 살아날 필요도 없었지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진작에 좀 오시지 않고 뭐 하다가 이제 오셨소. 하여간 똑똑한 원님이 왔으니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구만. 그렇게 백정은 원님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쁜 원님 딸이 목숨을 구해줬다고 백정의 색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백정은 순식간에 감투를 쓰고 장가도 가고 행복하게 되었지요. 그 뒤 백정은 원님이 되서도 옛날 천대받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퍼져서 나라님도 일이 생기면 백정한테 물어보고 왔답니다. 난쟁이 내기 로키는 까마득한 옛날 북쪽 나라 신들 중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기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엉뚱한 장난을 나다 토레의 아내인 시포의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나도 속으로 잔뜩 벼르고 있던 천둥의 신토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네 놈의 끝장 내버리겠다. 로키는 벌벌 떨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세요.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황금 머리카락을 구해드릴게요. 철석같이 약속한 로키는 땅속 나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뭐든지 척척 만들어내는 제주꾼 난쟁이들의 나라가 있었지요. 로키는 난쟁이 두 사람을 달콤한 말로 깨어서 세 가지 보물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는 황금 머리카락 이었고 하나는 스케드 볼라드니르라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미르라는 뾰족한 창이었답니다. 황금 머리카락은 아무리 잘라도 진짜 머리카락처럼 다시 자라나고 스케드 볼라드니르는 착착 접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지만 크게 부풀려 바다에 띄우면 그 어떤 군안보다도 크고 국미르는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표적을 마친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창이었습니다. 의기 악량해진 로키는 돌아가는 길에 얼굴에 검댕이를 묻히고 해진 옷을 입은 또 다른 난쟁이들을 만나 자랑했습니다. 이봐 너희들은 이런 보물 못 만들지 만약 더 근사한 걸 만든다면 내 머리를 가져가도 좋아. 하지만 이번에 만난 난쟁이들도 누구 못지않은 솜씨를 지니고 있었어요. 두 난쟁이는 바짝 약이 올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난쟁이는 먼저 황금 막대와 멧돼지 가죽을 가져다 열심히 땅땅 때렸습니다. 도대체 더 난쟁이들이 뭘 만들려는 거지? 혹시 이러다 더 멋진 보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생각이 든 로키는 난쟁이들을 방해했습니다. 등에로 변신해서는 어깨며 팔뚝이며 이마를 쏘아댔지요. 난쟁이들은 잔뜩 욕을 퍼붓고 투덜거리면서도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하니 만들어낸 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마법의 황금 멧돼지였어요. 이 멧돼지를 타면 하늘이고 바다고 어디든지 휙휙 날아갈 수 있다니 로키는 그저 놀라워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난쟁이들은 황금을 땅 두드렸습니다. 땅땅 두드렸습니다. 로키가 등에로 변신해서 더 열심히 쏘아댔지만 난쟁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근사한 팔찌를 만들어냈습니다. 드라움 니르라는 이 황금 팔찌에는 특별한 주문이 걸려있어서 구애마다 똑같은 팔찌가 여덟 개씩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로키는 또 한 번 입을 쩍 벌렸어요. 마지막으로 난쟁이들은 커다란 쇳덩어리들을 땅땅 두들겨 댔습니다. 로키가 등에로 변신해서 피가 철철 나도록 찔러대도 난쟁이들은 빛의 땀을 흘려가며 열중했지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건 손잡이가 조금 짤막한 망치였습니다. 대충 던져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때려부순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망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로키는 난쟁이들이 만든 여섯 가지 보물을 가지고서 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신들에게 그걸 나누어주고 어떤 것이 가장 훌륭한지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섯 가지 보물은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고 신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최고로 꼽힌 건 바로 천둥의 신 토르가 만든 망치였답니다. 이제부터 내 무기는 바로 이것이다. 토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한 것은 로키와 내기를 했던 난쟁이 두 명 이었습니다. 자 어서 당신 머리를 내놓으시지요 로키님. 난쟁이 말에 로키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약삭빠른 로키는 금색괴를 생각해내고는 찬현덕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겼다. 이제 이 머리는 너희 것이니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라. 하지만 내 목에 조그만 흠집 하나라도 내면 용서하지 않을 테다. 이 말에 난쟁이들은 당황했지만 곧 좋은 소를 생각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로키님의 그 얌체 같은 입을 꽁꽁 꿰매드리지요. 난쟁이들은 부리가 날카로운 올빼미를 불러 로키의 입술에 구멍을 콕콕콕 뚫게 하고 거기에 들락날락 씨를 깨어 단단히 봉해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 꼴이 어찌나 우습고 통쾌하던지 신들도 한참이나 배꼽을 쥐고 웃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난쟁이 내기 이야기는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난쟁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도깨비 감투나 도깨비 방망이 화수분처럼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더라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볼품없어 보여도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나 지식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